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앙팡이, 포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바렌팻 피트니스 로봇 후기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와디즈에서 대란났던 제품. 이게 인공지능 자동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행동을 분석해서 경로도 바뀌고 간식도 원하는 시간에 뱉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난감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사봤는데요. 이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간식 트릿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세기 택배 오자마자 다 뜯어서 내가 지금 소매에 숨겨놔서 애가 나를 쳤는데... 빵꾸난 거 봐! 이거 지금 새 거 뜯지도 않아야지 다 빵꾸냈어. 이거 원래 하나씩 먹는 거야. 일단 이거 소매도 숨기고... 기계는 생각보다 크네요. 아이폰 8 플러스 기준이 이만합니다. 작지는 않아요. 꽤 크네요. 저는 이런 스마트 장난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간식을 뱉어내나 보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 너 강아지야? 이런 거 강아지들이 먹는... 좋아하는 간식인데... 아 진짜... 제발... 제발... 제발 고어웨이... 제발 제발 고어웨이...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저기 가져올게... 이렇게 간식을 넣었어요. 너 좀 이따 나랑 싸우자. 알았어? 이렇게 넣었고... 어떻게 잘 말하는 거야? 전원을... 오! 소리 들었어요? 놀랐지? 솔직히 이 모양만 봤을 때는... 고양이는 별로 반응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 고양이... 장난감 있는 걸 보고... 바로 질렀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끼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플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작! 무슨 모습으로 하고싶은 Carib이... einige 하나 다 발견하셨 Yaki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